다 먹었었는데, 사진 찍어놓으니까 지금 까먹었어. 찍어놨어. 다 먹은 거 없어. 이거 멋있다. 음악 PD. 아, 그래도 PD 좋네. 그 PD. 형, 형 그레이 할 때 E예요. 응? 그레이 할 때 E예요. 아니, A. E라 좋게. 어, 뭐야. 또 저런 거 용납을 못 하거든요. 아, 이런 것도 꼼꼼하시군요. 예민해요, 예. 아,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. 인터넷 상에 본인 정보가 틀린 것을 발견한 그레이가 한 말은? 1번. 내가 2년 전에 확인했을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? 2번. 말도 안 돼. 이거 네가 바꾼 거 아니야? 와, 정말 말도 안 되네요. 3번. 이걸 다 바꾸느니 내가 그냥 G, R, E, Y 해야겠다. 오, 느낌이네 이거. 4번. 이런 거 왜 확인 안 했을까? A, O, M, G, 1 안 하네. 이거 좀 아까보다 쉬울 것 같은 게 평소 그레이 씨 말투를 아신다면 그죠? 굉장히 쉽습니다. 굉장히 쉽습니다. 문제 쉬워요? 강한 확신, 로꼬 씨. 자신 있게 얘기하신 분들이 다 오답이었거든요. 첫 번째 문제. 맞아? 자신 있어? 하하하하